박진영과 아라비의 날을 바꾸자 댄스 에어로빅 버전 카운트 설명합니다 처음엔 전주는 64카운트입니다 A조, B조가 나누서 할건데 A조는 오른쪽 바닥 보시고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자, B조는 다리에 꼬아서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자, 뒤에 서비스 카운트 다같이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5, 6, 7, 8 자, 1번 자, A조는 오른쪽으로 B조는 왼쪽으로 서로 갈라서 모았다가 오시면 됩니다 저는 B조로 하면 1, 2, 3, 4, 5, 6, 7, 8 A조는 오른쪽으로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다같이 하는데 A조 먼저 해보면 3, 2, 3, 4, 5, 6, 7, 8 2, 4, 2, 3, 4, 5, 6, 7, 8 자, B조는 똑같이 가는데 3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, 2번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, 3번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4, 5, 6, 7, 8 4, 5, 6, 7, 8 자, 4번 3번 마지막 부분에서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해서 단수로 발음합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2, 3, 4, 5, 6, 7, 8 자, A, B, C, D조로 발음해서 A조트 1, 2, B조 3, 4, C조 5, 6, D조 5, 6, D조 7, 8 다시 다 하신 다음에 코트에 4, 2, 3, 4, 5, 6, D조 4, 5, 6, D조 4, 5, 6, D조 4, 5, 6, D조 5, 6, D조 7, 8 1, 2, 3, 4, 5, 6, D조 7, 8 2, 2, 3, 4, 5, 6, D조 3, 2, 3, 4, 5, 6, 7, 8, 4, 2, 3, 4, 5, 6, 7, 8, 1.